지난해 7월 북미 개봉 직후 대형작 미션 임파서블, 인디아나 존스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 흥행에 성공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. 아동 인신매매 참상을 다룬 사운드 오브 프리덤인데요. 이 영화는 제작비 대비 1700%에 달하는 누적 수익을 달성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런 흥행엔 탄탄한 스토리도 한몫했지만 또 다른 특별한 시스템이 주요했다고 합니다.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동 인신매매 참상을 다룬 화제작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. 아동 성범죄자 288명을 체포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송요원이 전 세계에 밀매되는 아이들을 위한 구출 작전을 담은 범죄 실화극입니다. 지난 2004년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을 소화했던 배우 제임스 카베젤은 실존 인물 팀 밸러드 역을 맡아 냉철한 사명감과 따뜻한 신념을 사실감 있는 연기로 그려냈습니다. 이 영화에서 특별한 부분은 엔딩 크레딧입니다. 배우 제임스 카베젤이 관객들에게 릴레이 티켓 시스템을 소개하며 티켓 기부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 영화의Pad은 2년의 아이들은 매주 일 memories of the world 경유에 의해 도움을 anyone who's taking care of the world에 도움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 영화의 작품은 회사가 내،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 명의 아이들을 도움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우리들의 아이들이 많 Ooh! 그리고 너희가 출자합니다. 그의 아이들이 아직은 없게 전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국내에서 릴레이 티켓, 엔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내가 받은 도움과 경험을 제3자에게 베푼다는 페이포워드 문화를 영화 티켓 발권 방식에 적용한 것입니다. 이미 전 세계 55개국 3천만 명의 관객들이 이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. 엔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티켓 코드를 발급받은 뒤 관람을 희망하는 극장 홈페이지에서 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오는 20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더 많은 관객들이 아동인신매매의 실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입한 티켓 기부 시스템이 침체된 영화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